지하철에서 나오면 바로 연결 통로가 있어요. 여기 왔을 때 아니다. 다른데 갔어요. 다와사키 역은 이렇게 6교로 다 이어져 있어요 다와사키 역은 이렇게 6교로 다 이어져 있어요 공이 있어? 앨범인데 공이야. 공이 있어? 해플리는데 공이야. 축구공이네 나무스픈인줄 알았어? 쿠키야 쿠키스푼 디저트야 디저트 그걸로 이따 생크림 퍼먹어 생진하네 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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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등학교 되셔가지고 이노래 외할머니네 집에 있었잖아 이모랑 삼촌꺼 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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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fest 두리야 두리야 brut 두리 그것도 그렸어? 블랙홀? 블랙홀이랑 태양이야? 이거는.. 이거는 그.. 추운.. 추운 플랜 거기까지 안 올라가도 돼 어 맞아 맞아 잘했어 이빨 들었어? 으악! 안미가 없어졌어 이빨 들었어? 응 진짜 들어있네? 나 이빨 뺐어요 자랑하고 다녀 와우 맛있겠다 신선이니까 화이트 와인으로 다진마다 엄청 맛있어 보여 빨리와 포도 먹어 다진마다 너무 detailed 으깨봐 너무 맛있다 으깨봐 이 기계가 나면 나는 이 기계가 나면 나는 애들이 나의 시각을 먼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가야 하나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일단 케이블카를 타고 중간까지 올라갈 거예요 완전 등산객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부어 여기다 이렇게? 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응 부어 그렇지 너무 매운 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엄마 시켜줄까? 너무 너무 좋아 엄마 시켜줄까? 응 시켜 재료 시키는 거야? 재료 시키는 거야? 응 응 양갱 이거 이거 어 그럴 수 있지 티비를 안 보니까 엄마 거 이거 내 거 다르니까 다른 게 내 거 나 스펠시 안 돼 내려온다 응 너무 빠르지 엄청 느리게 내려오는데 엄청 빠르지 엄청 느리게 내려오는데 엄청 빨리 올라간다 와 엄청 빨리 올라간다 고맙습니다. 아 공기 좋다 엄마는 배아파 노래 부르지 말고 걸어가 철근이 완전히 다 휘어버렸어요 나무 불쌍해 나무가 부셔졌어 그치 나무 불쌍하지 않아? 나무 불쌍하다 조심! 거미 있다 나무 불쌍해 나무가 왜 부러졌을까? 혹시 소맹이도 여기 자주 올 때가 있거든 아 그래? 그 천둥 올 때 소맹이도 멀리 있잖아 여기 얼마큼 멀어? 멀어 엄청 멀지 우리는 케이블카로 올라왔는데 저 밑으로 해서 올라오는 건가 봐 여기 매점이 있네 여기 매점이 있네 찍어줘 우리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야 안녕 안녕 이렇게 힘들 줄 알아서 아쿠아리우스 못한거야 아 그래서 아쿠아리우스 샀어? 아쿠아리우스는 그거 운동할 때 산거 어 운동할 때 먹는거지 다 생각했어 아 명단이 끝이 없어 나무가 진짜 엄청 커 끝이 어디야 아니 엄마 여기는 뭐하는 데니? 여기 들어가보자 절이 있어요 뭐하는 데지? 구슬을 이렇게 잔뜩 달아놨어 어? 교회 다니고 절 다니고 안하잖아 그냥 보기만 하는거야 그럼 저기 동전 엄청 많아? 그거는 절 믿는 사람들만 거기다 돈 넣는거지 어 되게 뭔가 넓다 보잉 생각보다 되게 넓고 큰거 같아요 여기 나무가 다 엄청 굵다 진짜 오래됐나봐 그거랑 조금 더 좋아 아까 사온 만주를 여기서 먹을거에요 아 이쁜 어색 이쁜 어색 어? 그림이 있네 나 먹고 싶다 살림욕 제대로 하고 간다 그치? 응, 갖고 왔었으면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조심해. 조심해야 돼. 오, 무서워.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길이가 안들어져요. 소스마니 여기 유리 엄청 많아. 다람쥐 다람쥐. 뭐 하는 건지 알아? 응, 뱀 불러? 응, 지금 뱀 부르는 거야. 450년대 때 남자. 없는 거 같아. 모르겠어. 쭉쭉 내려가. 어머, 그치. 너무 맛있어. 어머, 그치.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오, 이렇게. 소금 되게 많다 입구에 온천이 연결되어 있어요 들어가 소금 뿌리고 설탕 넣고 마늘 해줄까? 상당한 반스푼 줘 상당한 반스푼 줘 오, 오늘도 진수성찬이야 어, 오늘도 진수성찬이야 그러게 전 고추냉이네요 자, 제가 이 사장에서